맛있는 채널 너박티비 너박입니다. 자, 오늘의 메뉴는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와 그리고 스파게티를 먹어볼 건데요. 보시다시피 양도 많고 푸짐하고 토핑도 정말 많아요. 하지만 이 가격이 18,900원입니다. 가성비 갑입니다. 이 피자의 이름은 하이스트, 하이스트 피자집인데요.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릴 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은 18,900원. 그럼 오늘도 빼꼬없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어 자, 그럼 피자를 와 정말 맛있습니다. 정말 가성비 오브값 18,900원 이라고 해서 뭐 토핑도 덜 올라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. 정말 빽빽해요 진짜 진짜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. 오브값 고춧가루 두 사람 앞에 스파게티와 피자를 먹는 데 있어서 만원 정도 든다는 사실 엄청난 혜자 아닙니까? 매운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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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고춧가루 고춧가루 뭐 동네에도 정말 가성비가 많고 정말 맛있는 가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앞으로 이런 가게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피자와 스파게티 세트 메뉴를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가성비 갑이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빠꾸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너박이었습니다 안녕